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섹터인 여행주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 투어입니다. 하나 투어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주 다이나믹한 주가 흐름을 경험하지는 못했겠지만 이번 주는 달랐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급등 양봉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10월부터 다음 달부터죠. 전 직원이 정상 근무에 돌입한다 라는 이슈입니다. 그동안 여행업체들, 항공업체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감원, 무급 휴직 굉장히 장기화됐죠.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많았었는데 이번에 10월에 전 직원 정상 근무 이슈가 뜨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10월부터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해외여행 아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벌써부터 정상 근무에 돌입하냐. 위드 코로나로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신 2차 접종을 대부분의 국민이 맞게 되면 경제 빚장은 획기적으로 풀릴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아주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밀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니까 여행이 회복될 때 직원이 정상 근무 그때부터 시작하면 늦어요. 그렇죠?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미리 예약 받고 또 출발하는 거지 오늘 가고 싶다고 당장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복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행 호황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투어가 아무 생각 없이 전 직원의 정상 복귀를 시키진 않았겠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여행사가 이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판매를 꾸준하게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드투어 같은 경우도 요즘에 보시면 해외여행 상품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투어도 앞으로 이런 해외여행 상품 꾸준히 늘려 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아실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분위기를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여행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하나의 분석 보고서를 본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 수요는 최소 2, 3년 지속된다라는 보고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복 수요가 최소 2년에서 3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저는 사실 뭐 시간도 없고 제가 여행 자체를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여행이 못 가서 제가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요즘에는 비행기 값이 뭐 LCC나 저가공사 타면 좀 싸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워낙 가깝고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엄청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보복 여행 수요 최소 2, 3년. 2, 3년 정도 호황이면 하나토 모토는 2, 3년 동안 실적이 좋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한국건강공사와 국내 여행 활성화 협력도 맺었어요. 우리가 흔히 여행주 하면 해외여행만 생각하잖아요.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생각보다 많이 생겼고 국내 여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여행 수요도 폭발하지만 국내 여행 수요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투어가 해외여행 뿐만이 아니라 국내 여행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 이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주가는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 돌파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지 말고 끝까지 홀딩해 나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외국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된다, 양매수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겠죠. 하나투어라든지 위드 코로나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